JKGP의 오일러쉬에 오신곳에 환영합니다. 또 이거 파트 이름 까먹었어요. 이번이 지낼 미션은 아이스 바운드 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아시다시피 헬기는 없어요. 세보테이지 세보테이지 파워, 컨트랙션, 인제 프러듀투션, 애니어 플랫폼 어어어 뭔지 모르겠으면 좋아보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게를 얻지 못할거에요. 왜 여기서 보여주는거냐? 이것은 나쁜거에요. 에이스버그가 들어있어요. 이 방향은 정말 좁고 위험한거에요. 너의 공항을 받을 수 없나요? 우리의 공항을 지켜봐요. 해피팩토리 있고 대캠프 이렇게 있고 일단 급한 대로 이정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피팩토리가 있네 좋아 어떻게 할지 보자고 와! 나 90프레임 찍고 있어 우와! 좀만 더 잘하면 이거 120프레임에서 찍을 수 있겠다 운이 죽으면 어허우 한편 야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지겠어? 어 지겠네 젠자 이건 져 아니구나 이건 이겨 이건 이겨 아 나 얘네 괜히 보냈어 레벨업 주전을 빠르게 좋았어 계획대로야 좋았어 계획대로야 안돼 여긴 계획이 아니었어 일단 이 유정 두개는 반드시 먹고 시작해 줘야 돼 유정 하나 먹는데 성공 터렛 하나 있고 여기도 터렛 하나 있고 벙커 이거 레벨 3이야 오 기본부터 레벨 3을 주는구나 여기서는 두개씩 더 추가 두개씩 더 추가 좋았어 이제 여기도 유정을 먹고 먹었음 이제 타워 레벨 2씩만 올리자 어차피 1초에 2씩 오르니까 금방 금방 걸릴거야 내 생각이지만 그렇게 금방 걸리진 않을거 같아 얘네들 도착하는대로 바로 이거 때린다 아 아 이거 건축증이구나 이야 가득하다 20 22 22 24 26 0 됐어 다 뭐였지 얘들아 출격 전군을 출격해라 여기로 한편 시야 잡고 야 얘네들 지 유닛들 막 사이로 통과한다 막 뚫고 지나가 오 오 여기 터렛들 꽤 있어 근데 내가 점령하려면 다 부셔야 돼 괜찮아 전군 출동시켰으니까 가능할거야 멋지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뭔지 대충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생산에 대해서 생산하고 타워에 대해서 잠시 동력을 끊는 것 같아요 제 예상 그래요 자 2기 새로 공항까지 먹자 타워세계 건축증 좋아 설마요 아 역시 중립이야 날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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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남기지마 다 날려버려 날려버려 타워지 자 이제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도 방어해줘야지 벙커 레벨 1이지? 아무리 못해도 레벨 2는 올려야 돼 아니구나 이미 레벨 2구나 이제 얘만 다루면 되겠네 아 진짜 국제공항 만들었구만 내가 여기만 방어하고 이제 진격한다 레벨 1 레벨 1 여기 레벨 2 올라가는 중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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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해 언제 이거 패스소? 야 미션 놈들 이 차량이 우리를 지켜봐야 돼 야 언제 먹었어? 오일 리듬을 꺼내야 돼 시발 어쩐지 좀 빨리 안 차더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비행기 저거 오일리그 지켜 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몰랐는데 나머지 진격 10번 껏듯 30원 30원 금방 모아 40원 상관없어 난 헤비 난 이거 뭐냐 해머드 헤드가 있어 교전 중 이럴 여기도 더 많잖아 이럴 여기도 더 많잖아 젠장 레벨 업 레벨에 올라가는 중 자 방어 조건 만족 만족했다 이제 비행기가 엄청 필요해졌어 이제 비행기 필요성을 알게 됐어 나 야 총 비행기 몇대냐 잠만 들어줬지 야 비행기 모든 비행기 들어 5일 일단 여기로 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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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소 치소 모든 정권 절로 가 하아 하아 야야 저속 저속 비행 잘한다 아무도 저렇게 못 날아 너 어디가 야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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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어디가 돌아와 한편 설마 또 뜯기 아니 괜찮은 어차피 나 300원 130원 이상 있어 괜찮겠지 괜찮아야 돼 순서대로 교환 먹으면 돼 나 이거 이걸 먹어야 돼 순서대로 진행해야돼 미션이 모든 에너지 모든 접근 플랫폼을 먹기야 그럼 또 40분 40분 이상 걸리겠네 아 ㅈ 됐다 그래 너는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너는 거기 가만히 있어 오일리그 지켜야돼 너 같은 경우 어이! 미친놈이 어디가면 공격하고 지랄이야 아잇 잠이 눌렀어 벌써 터렛이 하나 나갔어 괜찮아! 때마침 지원군이 도착했어 내가 여기다 크게 버틸 수는 없을 것 같다 젠장 얜 또 타이밍.. 너무 타이밍이 좋게 공격을 해버렸어 얘도 사나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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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들러 일단 여기 방어가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해 일단 다 모여봐 야 여기 또 먹을 줄 알았다 아이참 야 야 피라냐 피라냐 모여 피라냐 모여 요거 떼려 적어도 모든 타원 레벨 2는 맞춘다 돌격 이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면 돼 40원이야 좀 비싸 생각보다 어쩔 수 없잖아 토탈 80원이야 이거 둘 다 쓰면 시대봐야지 뭐 생산은 멈췄어 타원은 그대로 가동중이야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피라냐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렇게 빌어야지 피라냐가 상대하기엔 너무 많아 일단 여기만 점령하자고 속 편하게 그래 피라냐가 점령하기엔 비행기가 너무 많아 봐봐 이것도 다 죽어버렸어 모든 군을 여기로 다 보내야 돼 그래야 이겨 내 생각이지만 말이 뒤늦게 피라냐 두 대 도착 어차피 죽을 게 뻔하지만 모든 타워 레벨 3 계획을 바꾼다 모든 타워 모든 타워 레벨 3 도착 잠깐만 나 다 벙커만 지었지 내가 왜 벙커만 지었지 하난 대포인 줄 알았는데 너 어디가 돌아와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비행기를 처리해줄까 못해 처리 못해 공중공격 센 놈이 필요해 나 지금 비행기는 비행기끼리 상대해줘야 되나 아 쟤 비행기는 많아 비행기 여섯 대 나 있다고 하긴 쟤는 공항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럴 여유가 있지 다시 공격 그 다음은 공격 에이 이건 예상했어 우와 씨 여기 또 군대로 갖춰놨구만 다 날려버려 싹 다 날려버려 비행기는 너무 많아 어떻게 처리가 안돼 너무 많아서 군사도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쫙 갈렸어 잠깐만 또 이렇게 되면 분명 여기 바로 쳐들어온단 소린데? 어허이 망했구만 아허이 망했구만 좋아 계획을 바꾼다 일단은 해군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건 약간 무리가 있어 그러므로 서서히 영역을 넓혀야돼 그니까 얘네가 해온 것처럼 뭐야 아 잘했어 너희 왜 겹쳤니? 다행히 얘네들의 비행기수를 좀 줄여주긴 하네 근데 다행히 얘네들의 비행기수를 좀 줄여주긴 하네 넌 어디가 이 돌대가리야 넌 어디가 이 돌대가리야 넌 어디가 이 돌대가리야 아아 아아 가려면 좀 빨리 좀 가라 다행히 아직도 비행기수가 안 줄었어 야 일단 50%만 일로 모여봐 비행기 같은 경우는 다 모여 여기를 시작으로 오일릭을 친다 나홍Р 자 가만히 얘 오고 있니? 흐으으으으으아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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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도 안돼 야이씨 얘 진짜 말도 안 돼 얘 딱 한 마리 오는구만 말도 안 돼 아 이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여길 반대지 지켜야 돼 넌 또 왜 뒷북질이야 아 그냥 가서 자살이나 해라 이제 길어온다 아니구나 군사가 약한데 다시 재전명 가능할 수도 있겠어 예 재전명 한편 네 이 미션 이길려면 그 뭐냐 공중을 장악해야겠다 공중을 장악하니까 얘가 속수무책이야 헬리콥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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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航 except fición 바로 대통령이야 이야 자막이랑 말하는 것을 왜 틀리니 이미 하고 있잖아 야 그래도 헬기를 이 미션에서 보긴 하네 이 기세로 유정을 먹어 그런동안 나는 방어를 좀 더 경고해야겠어 근데 얘는 이미 여기 와서 이걸 먹고 있어 그럼 나 이걸 먹지 뭐 순서대로 헤헤 아니구나 안 먹는구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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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앤티 에어 디펜스 온 플랫폼트 하고 있어 어 그러네 헬게들이 좀 많이 가네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이제 야 근데 저 캘기 여기 있다가 어디 가냐 한편 여기 또 이걸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쯧쯧 쓰레기들 이걸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아 빈집 털이가 있구나 랄랄랄랄라 괜찮다 여기 있는 유정 다 먹었거든 아 얘 공중공격이 없어 얘를 제외하고 공중공격이 하나도 없어 아니 지금 얘 만들고 있어 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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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방어가 좀 약하구나 비행기 몇 대야 여기 있는 비행기 다 왔구만 와 얘 레벨 3이야 쟤 인자 괜찮아 유정은 내가 다 먹었어 가속 이제 안 먹 이제 유정 하나 뜯겼어 야 근데 너희네 가까이 있는 유정 냅뜨고 왜 우리 쪽으로 오냐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이구나 컴퓨터가 어 마침 타이밍 좋게 건축 완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돼 안 어 지키인 지켜 지키인 지켜 근데 좀 피해가 심해 지키인 했어 근데 피해가 쪼까 심했어 여기다 상태 괜찮지 얘들아 그래보여 얘네 마찬가지야 한편 하아 얘네가 한 얘네가 뭐 좀 술 한소 해주는구만 진척이 없네 유정 두 개 뺏은 거 빼고는 진척이 없어 얘네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오일리그를 먹을 생각을 안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비행기 보내가니까 여기 또 먹겠지 뭐 아니면 뭐겠어 왜 이렇게 먹을 생각을 안하지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얘네 뭐 이거 바로 진격해야겠다 봐봐 봐봐 그냥 지나가고 있어 얘네 이거 먹으러 가는 거냐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 좀 더 빨리 진행하는 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유정이랑 또 유정은 안가 여기 가고 있어 좋았어 얘네 도착한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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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 완료 좋아 전군 돌격 이거 뭐 이거요 만약에 여기서 패배한다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 몰라 됐어 군사도 이제 이쪽으로 빠졌어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적당 진짜 제대로 된 기회야 지금이 적당 진짜 제대로 된 기회야 팽 근데 이 스케일이 좀 데미지도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이지 내 그냥 내 의견이야 그냥 내 의견이야 예예 야 전략 게임이 역시 빈집rados automate Paul 이제 easier 또 군사 몰고 오는거 봐라 자 하나하나 먹어주지 뭐 여기는 대포 3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길 칠거야 헤비팩토리 계속 압박을 하는거지 다 보겠지? 출격 마침 이것도 다 채워줬어 좋았어 좋았어 거의 다 자 한편 진척이 보이지 않음 빰 쉽게 먹고 있어 지금 갑자기 게임이 쉬워지고 있어 게임이 갑자기 쉬워지고 있어 이거 뭔가 불안해 괜히 원래 이게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거든 근데 갑자기 게임이 막 쉬워지고 있어 뭐야 벙커? 벙커 레벨이 뭐야 벙커? 벙커 레벨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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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레벨이 벙커 레벨이 벙커 레벨이 ポ앤모 여기에 경보기도 있었어? 별이feu 다 있네? Bebeb ep 아하! 어딜 가실깐? 여기에 아니면 어디겠어 쟤는 짠 한평 그럼 난 유정을 먹어주지 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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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 동시에 공격? 와 얜 똑똑하다 씨발 너무 타이밍 좋았어 무슨 일 있어도 막아라 그냥 막아 명령이야 막아 털에 터지는 진동이 있었는데 여기 왜 왔니 너희들?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걸 여기 왜 왔니? 오 좋아 만땅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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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근데 얘네 헬기 어디서 뽑는거냐? 나한텐 그냥 비행기공항 밖에 안보여 헬리포터라는게 없어 임의 매손 빨리빨리 빨리 보여 얘들아 너희들 너무 느려 공항 먹어야지 설마 애들 여기다 뭉쳐 있을까 이러면 나이 다 뭉쳐있을까 이러면 빨리 뭐야 얘들아 너희들 너무 느려 이거 무슨 베어 그리스도 아니고 말이지 1빠 도착했어요 여기 공중에 약한 곳이야 공항인데 공중에 약해 그러므로 나는 이걸 타이밍 마켓 써줘야 돼 어어! 타이밍 좋지가 않았어 일단 도전해보자 일단 이쪽으로 집합 보안상태 다 괜찮지? 그치? 어 괜찮아 보여 자 모두 정상이야 봐봐 바로 발렸어 공항.. 아 스캔이 있었지? 나 스캔 안쓰고 뭐하고 있었니? 일단 여기는 말 그대로 그 뭐냐 공중에 약해 공중에 약해 야 잠깐만 너 둘 오일링을 지켜 이제 마지막 비행기가 이룩했습니다 이거 뭐야 우린 이걸 친다 여기 군사과 촉감 많이 있었어 아 일단 스캔 둘 다 때려 아 맞다 쿨타임 있지 여기 치면 안 돼 여기 쳐야 돼 아 참 나 더럽게 힘드네 이 게임도 뭐해 얘들아 공격해야지 대결을 갖춰라 빨리 갖춰 갖출거면 바글바글하다 에잇 근데 어찌보면은 얘네들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제트스키가 이정도 사이즈면 어찌됨 애들 때려보자 됐어 여기 군사 없어 바로 이렇게 직공이 하는 지금 기어야 지금 지금 아닌 기회 없어 아니야 늦었어 아닌가 아니야 애들 여기 아직 몰려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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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에잇 뱅 생상도 끊어버려 잘한다 계속 그렇게 밀어붙여 한편 제자 약간 어렵게 여기를 점령했습니다 약간 어렵게 아 시작점을 모르는구나 아니구나 아 얘도 방어하러 왔어 하긴 얘도 방어라는 건 알고 있네 그건 좀 아쉽네 방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야 너무 늦었어 돌아와 너무 늦었어 아쉽게도 얘는 방어라는 걸 알고 있어 뭐 당연히 알아야 이 게임이 어렵겠지만 한편 그래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너무 올라갔어 애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지금 유종을 차지하려 그래 이제 딱히 타워를 건축할 기름이 없단 소리야 너 하나 때문에? 아니구나 너 하나 더 있구나 없애버려 뭐해 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비행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떠다니고 있어 너희는 어디가 또? 여길 때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한편 아 이게 있구나 아 이게 사이렌이 무슨 용도인지 이제 알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방어하는 데 이용하구나 이게 공격하는 데 소용이 없고 알았어 하나를 학습했다 아 이제 얘네 방어가 너무 간 견고해지기 시작하네 아니야 여기는 아직 방어라는 게 없어 왜냐면 기름이 없거든 다행이다 난 좀 찬다 이제 군사들을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필ngaunes이 좀 멍청하구만 잠깐만 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유정을 향하고 있어 기름이 부족한게 맞아 기름 부족한게 맞아 기름 부족해 기름 부족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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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회야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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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움직여 너희들 빨리 움직여 중간 교전 피했어 기름이 엄청 부족한다는 소리야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기름이 더럽게 부족하던 소리야 지금 군사들 다 이들 빠졌어 빨리 움직여 미순놈들아 이게 점령 금방 된단 말이야 사이렌 좀 끄면 안 될까 시끄러운데 짠 한편 점령 완료 헤헤 난 석유 부자니까 쉽게 점령했어 석유 부자야 이래서 석유 부자야 석유 부자의 힘이란 정말 대단해 근데 얘한테 반응이 쫓까들였어 너 어디가 어디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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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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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친놈 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나 보자 얘네 군사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여기 스캔 펌 생각보다 타워가 견고해 물론 역시 공중이 약해 역시 하지만 기름이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럼 한번 때려보자 무슨 일을 벌어지지 여기에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킬까 아 석유에도 이렇게 끊을 수가 있구나 어 몰랐어 석유에도 이렇게 끊을 수 있는건지 몰랐어 왠지 여긴 못 이길 것 같다 단숨이 점령 덜러리가 한 대 왔어요 바로 사망 그래 내가 타워 타워 이렇게 경고할 줄 알았어 석유 거지 새끼 쯧쯧 내 일로 올 줄 알았다 애들 다행인건 얘만 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어 일단 애들 다 일로 집합 스캔을 떠서 어디가 약한지 알아야겠다 여기는 이제 유닛 생선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절대 공격하면 안 돼 여기는 타워가 아직 있어 그니까 타워를 계속 없애줘야 돼 얘 기름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남은 거는 얘네 이제 앵글러보트하고 딱히 썩은 것 밖에 없거든 그러고는 피라니아 나만 가지고 있었네 뭐 고마워 이제 얘네 오면 바로 이쪽으로 때린다 좋았어 좋았어 때려 때려 이제 비행기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건 좀 북에 주차하는 징조긴 하지만 괜찮아 이거 뭐 금방이지 뭐 설마 지기라도 하겠어 뭐 첫번째 웨이브에서는 적긴 해 설마 거의 대부분이 다 가는데 물론 여긴 있는데 빼고 근데 너 어디가니 아 여기 체크포인트 찍었었지 아 여기 체크포인트 찍었었지 뭐 생상도 끊어버려 금방이지 뭐 저것들 내 생각에 그래보여 이놈들 어디가실까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야 우린 수가 있는 수하고 테크가 조금 높은데 이거 지겠어 미안 질거 같애 진짜 질거 같단 말이야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끊어야겠어 너무 늦긴 했지만 말이야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생산을 끊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괜찮아 계속 오고 있어 어어 내가 여기 먹었네 괜찮아 어차피 헤비팩토리는 내가 다 먹은 상태야 이런식으로 압박을 계속 가는거지 야 타월은 먼저 때려주면 안될까 타월은 먼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탈락 잘한다 그렇게 펌 공항 점령 완료 점령해 아 아직 비행기 때문에 점령 못하는구나 일단 점령해주고 어차피 나 석유부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앵글러보트 몇대밖에 없어 근데 난 그중에서 두대밖에 안 보내지 안될거야 아마 야 오일리그 점령하러 가는거지 쯧쯧쯧 여기 비행기 내야돼 나도 비행기 내야돼 한편 한편 와하 내가 더 체력이 많아 생산 끊어버리고 범 미안 너무 빨리 썼어 아니구나 아 이거 써줘야지 아 이미 뺏긴 놈 중립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사용이 안돼 내 영토에만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구나 이런 둘다 체력이 거지야 괜찮아 수는 내가 더 많아 이렇게 말이지 다 먹었어 이제 공항 하나 빼고 다 먹었어 얘 지상지원도 다 끊겼어 모든 지상지원이 다 끊겼어 쯧쯧쯧 야 아직도 생산 중이냐 아 점령 중구나 야 일로 보여 일로 보여 무조건 일로 보여 일단 점령 끝나고 바로 이쪽으로 보여 여기 있네 알아서 할테니까 얘네가 딱 도착하면 바로 진격해도 된다 지금 수 쪽으로 봐도 그래 현재 녹화 시간은 44분입니다 와아C 대 전투다 진짜 아하 상관없어 빠르시고 한편 쓸데없이 타워 업그레이드 중 혹시 모르잖아요 모든 전군은 이걸 쳐 이제 오일리 갖다 치킬 필요없어 얘는 공중준이 다 끊긴 상태거든 어 뿌잉 끊어버려 크흐 이야 이게 이 유교수의 마지막 전투다 여기 가던놈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 그냥 요기 요기 쓸데없는 레벨업 해줘서 고맙다 다 깼어 이미 내가 한가지 바라는거는 생산을 한 번 더 끊어야 된다는거야 얘네들 때문에 말이지 비행기 생산하는 속도도 은근 빠르거든 좀 힘들었지만 다 먹긴 했네 한 번 더 끊어 근데 끊게는 너무 드셨어 얘 이미 이룩해버렸거든 부셔 그럼 먹어려워 뻥 이제 먹어라 먹고 있음 하하하하 이제 어쩔 테니까 너한텐 군사란 존재하지도 않다고 쓸데없는 업그레이드 다 먹었음 5.19도 다같이 점용해야돼? 그건 약간 귀찮네 형식적인 업그레이드 형식적인 업그레이드 이게 다 만땅이지? 어 얘네 아니네? 이제 만땅이야 뭐 까진거 금방 먹어주지 뭐 뭐가 어렵다고 어차피 얘네 군사도 없어 멸종 잠시 이제 멸종 시키면 돼 게임 끝 예에에에에에 그 헬리콥터는 샤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앨범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 내가 할 수 있겠군요. 그냥 내 손을 받을 수 있겠군요. 오케이. 빨리 리컨 탈출을 찾고, 여기가 우리의 전체 공군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엘기 만날 수 있겠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녹화를 종료해야 됩니다 이 동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like 버튼 눌러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제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